형이 이제 이 친구를 잠깐 티놓고 제 생일을 빌내주러 오는 또 4명의 친구도 있었네요 우리도 생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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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이 사람이야? 우리는 이 사람은? 재미있네 재미있네 맞아 그거야 전 이미 구했기 때문에 제 동료를 한번 재미있따 재미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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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. 붙이면 안 되거든요, 이거. 여러분 예상했어요. 이거 뭐야? 움직여. 어머 어머. 짱 달아. 맛있어? 이거. 이렇게. 하나, 둘. 아니, 아니야. 케이크인데? 어, 케이크예요. 오, 마이 갓. 와우! 토요 아닌데, 이거. 여기 초코네. 초코네. 초코네, 초코네. 초코도 이렇게 구해 23원. 슬버 이렇게. 23. 저희 웨이브 활동을 또 컨셉으로 이렇게 구해 주셨네요. 가위바위보 너무 난리 이거 어떻게 틀어? 이리와 안아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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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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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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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괜찮을 것 같아. 아, 이거 저한테 quote. 역시erald다, 우리 형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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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흐흐흐흐흐흐. 아, 수박, 수박. 네, 지금까지. 민왈. ّ하. 아, 대단하라고 그랬어? 아, 대단하라고.. 아, 대단하라고. 아니요, 선생님. 야 이거 뭐야? 다시 한 번 더 와. 가지만 갈게. 네, 웅이 형 일단 생일이 너무너무 축하하고 흔히는 저희가 한 발짝도 바꿔서. 네. 어? 네.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. 삼각근이 중인가요? 여기가 신경쓰는 거이죠? 여기가 무슨 분이요? 앗 왜? 셀요. 확인、 도와주세요. 흐! 여기에. 생일을 이용하십니까? 생일을 이용하세요. 단백질을 먹을 고기 케이크 단백질을 먹을 고기 케이크 단백질을 먹을 고기 케이크 이게 지난번에 현석이 받을 때 신기했었는데 이렇게 생일이 적힌다 생일이 적힌다 푹 이건 이제 hilarious 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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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케이크를 조아 단백질을 뱉 V-X acts 병훈이 형, 솔직히 누가 1등 이었어? 승훈이? 나 아니야? 아, 카톡은 현석이다! 그치! 승훈이 형 1등 하잖아! 그럼 그럼 뭐.. 제가 형이 알았잖아!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사랑하는 병훈이 형! 생일 축하합니다! 맞아! 맞아! 너네.. 내 V LIVE 보고 있었구나? 응, 나 보고 있었어! 응, 보고 있었지! 당연하지! 너무 웃겨! 픽스 여러분들, 저희 병훈이 형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!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! 내가 더 사랑해! 응! 아니, 형 말고 나 피스를 바랐는데? 형 말고! 끊도록 할게요! 알았어, 잘하고! 알았어, 잘자! 아잇! 나도 가고 싶다! 보세요! 나도 가고 싶다고 하기에는 형도 혼자 있구나? 네! 그래! 미안하다, 형이! 아! 괜찮습니다! 괜찮은 거 맞니? 괜찮아요!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? 응? 뭐가 미안합니까? 왜 울어?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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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